하나, 둘, 셋, 넷 하나의 뾰족한 가시가 되었네 하나의 뾰족한 가시가 되었네 찌르고 찍히는 혀끝의 창 그 꽃은 어디로 향해 가나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이 누구의 것인지 알 길이 없이 그 말은 너에게로 달려나가네 그 말은 나에게로 달려나가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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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지 못한 그 질문들은 마음을 부수어 조각내지 조각난 마음을 밟고 서서 조용히 내려다본 나의 얼굴 I, I, I I, I, I 아, 맞아요 아, 맞아요 아, 맞아요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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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I, I, I 계속 잘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